의사는 또 얘기합니다 수술합니다 양맥입니다 이거 의사입니다 예수님, 예수님, 바울, 베드로, 정광훈, 장경동, 장학일 목사 왜 내 이름은 안 넣어? 장학일 강원식, 장 목사 왜 내 이름은 안 넣어? 강원식 전주남, 야잇! 왜 다 넣고 다 넣어? 전주남 이분들은 안수하고 귀신 쫓아서 고칩니다 잘 보세요 이거나 이거나 서로 통하는데 이거는 현상치료고 이거는 본질치료입니다 말을 바꾸면 본질에서 현상이 왔으니까 의사는 현상만 고치지만 예수님은 본질을 고쳐 이사님을 고침 Connor 비 hey 모어진